안녕하세요. 이병옥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우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이언을 소개해드릴 때는요. 이병옥 프로님 어떤 아이언을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거리 아이언을 사십시오. 만약에 200만원이 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완전 좀 시니어급에서는 로얄리존 그리고 일반 남성 여성에서는 FF247 그리고 100만원대로 만약에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요넥스의 뉴 이즈온 GT 시리즈를 무조건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V, 500, 600 그런 아이언 어떤가요? 무슨 P, G로 시작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그냥 예쁜 거 사세요.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물어보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언에도 그러한 맥이 있듯이 우드에도 그런 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이 카스코사의 UFO 시리즈 우드입니다.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3번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건 5번이에요. 그런데 보통 5번이면 18도로 알고 있는데 22도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디자인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여성용이에요. 그래서 여성용은 파란색으로 유광 그리고 남성용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서 무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무광 약간 남성들도 무광에 또 약간 열광하는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날개 쪽에 달려가지고 무슨 UFO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제가 이 클럽에 대한 성격은 다 설명을 드렸어. 그렇죠? 그리고 밑에 블레이드 방식으로 해서 쏠 모양으로 해서 나갈 때와 들어갈 때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와 아니면 팔로우스로 빠져나갈 때 굉장히 그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실제로 뭐 칼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남성용은 3번이 3번이 3, 3, 4번이 4, 4, 5번이 5, 5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카스코는 사실은 우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죠. 그렇죠? 유틸리티도 카스코 토네이도라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골프 한 20년 치신 분들 토네이도 안 쏘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UFO 시리즈는 스피드솔이라고 해서 방금 날카로워요. 막 손이 베일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그 솔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맥락을 나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드 치는 방법 딱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뭐예요? 유틸리티 잘 치는 방법. 그렇죠? 왜? 우드랑 유틸리티가 모양이 달라. 그리고 성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UFO 시리즈는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우드로 가면 로프트가 아무래도 누워있지 않고 서있기 때문에 일반 우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22도 썼으면 좋겠어. 24도 썼으면 좋겠어. 심지어 나는 36도도 볼을 좀 띄우기 위해서 7번 아이언이지만 나는 7번 아이언을 우드 모양으로 쓰고 싶으면 좋겠어. 하는데도 모양이 똑같아요. 다만 누워있는 형태가 더 심하기 때문에 다소 모양에 변형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솔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만 적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드와 유틸리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샷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용은 3번이 16도로 나오는데요. 샤프트 이렇게 휘어요. 근데 샤프트는 또 무광 파란색으로 했어. 여기는 유광, 여기는 무광. 그래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간지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클럽입니다. 근데 제가 이 클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이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것을 하세요. 그리고 딴 거 물어보려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쁜 거. 다 똑같아. 근데 지금 성능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드 계열은 어떤 우드를 살까요? 그러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네. 유틸리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 무조건 UFO 사세요. 그냥 딴 거 말고 그냥 UFO. 왜? 얘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공을 치면 치려고 할 때 클럽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내가 치려고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샤프트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에서 떨어져서 나갈 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드솔이라고 하는데 블레이드솔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툭 때려도 공만 쫙쫙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카스코 UFO 우드 시리즈 뭐 유틸 이 시리즈는 제가 여러 번 리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고 참 이제 뭐 스윙도 좀 개선하고 내 골프 실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셋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 리포밍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럽 분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드를 바꾸고자 한다면 저는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냥 카스코 카스코 UF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성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번이에요. 5번 5번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어때요? 22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린 22도를 생각하면 한 4번 유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남성용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가 33 그러니까 3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8도가 4, 4 그 다음에 22도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1, 2도 차이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으로 팍팍팍 그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헤드 무게 헤드 무게도 그렇고 어떤 모양도 동일해요. 약간 더 누워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때로는 같은 클럽을 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왼손으로 치건 오른손으로 치건 이거는 뭐 임팩트가 굉장히 정확해요. 내가 만약에 뭐 드로를 치겠다라고 하면 드로를 안 하고 굉장히 그리고 그 받아주는 느낌 자체가 제가 섀도우를 해서 만약에 쭉 받아치겠다고 하면 하이로 해가지고 쭉 지금 하이드로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휘둘러도 다른 채들은 이거 휘둘러 봐야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는 뭘 사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비공인 쓸 거 아니면 아무거나 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액셀 VF라고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드라이버는 액셀이 좋은 이유가 2도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 슬라이스 마인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그냥 우드는 뭘 사야 되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UFO 딴 생각하지 말고 UFO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드디어 돌핀 웨지가 새로운 신 모델로 나옵니다. 지금 저한테는 샘플이 다 와있지만 출시가 4월부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리뷰를 쏟아낼 건데 우드와 웨지는 그냥 카스코 써라. 카스코 써라. 카스코. 우드는 카스코 UFO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제가 많이 홍보하잖아요. 사실은 뭐 뒤에 가방들 쭉 있지만 각각의 회사들이 있어요. 다만 드라이버와 맞춰갈 때는 그 시리즈로 예를 들면 요넥스도 뉴 이준 GG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도 지금 뭐 CBT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게 맞추겠다라고는 맞추는 거지만 실제로 우드 쪽에 있어서 나는 정말 확신을 갖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그냥 우드 유틸 그러면 무조건 UFO를 쓰십시오. UFO는 유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각도에 맞춰서 번호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3번, 5번 그래서 우드 모양으로 생긴 것만 두 개 들고 다니는데 무조건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웨지는 사실은 뭐 선수들 쓰는 웨지 무슨 웨지 있지만 이 무슨 외계인이 쓰는 UFO라고 돼 있지만 그 돌핀 웨지라고 이제 또 한 제가 볼 때 한 4년? 한 5년 만에 이제 딱 개선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뭐 방자유기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니켈 막 그 구리 모양 뭐 카퍼 뭐 이런 색깔의 그 모양인데 그 안에 또 공학이 다 들어가 있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드 내가 바꾸려고 했었는데 유틸리티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럼 무조건 옥스윙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번호만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설명란에 보면 그 도수별로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성은 레이디 샤프트 그런 남성용은 레귤러와 S 샤프트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얘는 뭐 그냥 안 맞으면 어떡하지가 어딨어. 그냥 딱 가슴을 딱 때리면 치가 맞아서 뻗어 주는 거죠. 치가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우리 멤버분들은 전화를 직접 주십시오. 지금 옥스윙몰에서는 39만 9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멤버님들이 깜짝 놀랄 금액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멤버십 저렴합니다. 그냥 사세요.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